26살 대학생 박승지입니다. 저는 보통 제 나이 또래답게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데요. 예비 사회인으로서 첫 프레젠테이션이나 미팅 때에는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. 타임움무의 스타일 어드바이저 전준호입니다.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의 격식을 살린 스타일링 그러면서 풋풋함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풋풋함을 살짝 드러낼 수 있는 더 젠틀라인의 파스텔톤의 니트를 이너로 착용하고 그레이 컬러의 셋업 재킷과 팬츠로 격식을 갖춘 느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. 그레이 컬러는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필요한 PT나 미팅 자리에서 코디네이션 하면 좋습니다. 재킷을 벗으면 캠퍼스의 멋진 선배 룩으로 재킷을 입으면 사무실의 풋풋한 신입사원 룩으로 두루 잘 어울립니다.